윤상윤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 떠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통령을 믿고 지 스스로 누나라고 부르면서 국민을 안중에도 없이 공작정치를 일삼고 막말을 함부로 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일을 포기했다고 소리치고 남북관계를 정치화하기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 1년에 5억이 넘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5억이나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새누리당에서 서민 중산층을 위해 산 게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중소당동인들이 하는 정책 모조리 반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비정규직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계약의 합장선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몰려서 워스트템 투표를 했는데 김석기, 김무선이 이어서 무려 여섯 번째에 풍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는 전쟁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잠시 알려드리고 최종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말을 일삼고 공작정치를 일삼는 사람 자기 당대표마저도 내일이면 없애버려라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이 자기 당대표들을 간부라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권자로서 윤석열 같은 의원을 도저히 받아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항의하고 규탄하고 시민 낙선증을 전달하겠다고 본 겁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 지역의 뜻 있는 시민들과 전국의 시민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자격도 없고 정치 선진국 같았으면 지금쯤 감옥을 갔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디서 자숙하면서 반성 속에서 세월을 보낼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막말하고 공작정치를 일삼고 시민들의 지배에 답도 안 하는 사람이 후보라는 자격으로 저렇게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저 선권동 과정에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형연수방 저거 하나에 몇백만원 시간도 세군데 붙여놓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것입니다. 알리로 온 것이고 항의하러 온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희들의 항의인 호소유도 한번 들기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를 퇴웅시키고 자기 스스로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오로지 말하기가 되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던 민주주의가 파괴되던 신견도 안 쓰고 오로지 누님 누님 오로지 그놈의 누님만 믿고 까부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된단 말입니까? 여기 우리 인천 지역의 노동자 시민단체 대표단대 회원님들 오신 일도 크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 민선고 시대에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노동을 쉽게 해고를 하겠다 다 비정기로 만들겠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오세훈에 이어서 가까운 오세훈에서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는 첫 번째로 윤상현에게 달려온 것입니다.